조금 전에 자막으로 먼저 보내드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40분쯤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투숙객이 없는 810호 객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인력 153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서 화재 진화와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소방 및 지자체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